그 일 때문에 대관께서는 이리 바삐 까뜩이나 시인기 불편하실 텐데 쇳내가 개연한 소리를 가시던 게 가시죠 내가 희빈은 희빈은 어찌 됐는가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합니다 어찌하느냐 어찌하면 좋아 망그카옵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보는 것이 좋겠네 부엌도 뜨셨습니다 어찌하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연잎이 들어왔고 희빈도 권하고 해서 전학기 갖고 갔을 뿐인데 지금 희빈이 권했다 하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희빈이 모사를 꾸민 듯합니다 모사라니요 모사라면 소인이나 전학께서 다치셨어야지 스스로의 목숨을 경각에 달리게 하다니요 그게 이상합니다 이미 알아본 바 수락과 나인 하나가 오늘 번살이를 빠졌다 합니다 허면 이 일에 무슨 음모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무섭습니다 누군가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다는 것이 더욱 안 좋은 것은 이번 추구가니 조사석이란 것입니다 조사석이라면 희빈 쪽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이 꺼림직합니다 중전 마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마마께서는 분명 관련이 없으신 게지요 아버님 노파심입니다 그 장녀와 워낙에 척을 진지라 멈추라 그래도 토솔치 못하겠느냐 전하께서 전하께서 드실 야식에 독국물을 넣은 년이 대체 누구냐 승매 누가 일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다만 만들다가 다만 만들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일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도설할 곳이 없습니다 모두를 하리냐 계속 형실을 가하자고서 상소들은 따로이 검토할 것이니 일단 물러들가 있으라 지금 시작된다 진짜 알아맞겠습니다 안전하네요 장애 수 난라 진행 난라 농도 난라 안전하려 입 정신이 드느냐 옥정아. 정신이 드느냐 옥정아. 전하, 소첩 진정 무사히 사러 들어온 것입니까? 그럼. 잘 버텨주었다. 잘 버텨줬어. 어이는 못하느냐. 아닙니다 전하. 소첩 전하와 이 단둘이만 있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 니가 잘못되는 줄 알고 내 마음이 정길 낭떠러지었다.